세곡동 옥선생입니다. 축구에서 이영표 선수 하면 딱 생각나는 거. 헛다리 짚기. 여러분, 지금 이 순간. 아마 많은 골프장에서 많은 골퍼들이 미스샷이 났을 때 별의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 겁니다. 야, 너 너무 헤드업이 빨라. 언니, 골반을 좀 더 빨리 돌려야 돼. 그런데 그러면서 망하기 시작하죠. 제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. 여러분, 진짜 여러분이 공을 못 맞히고 또 맞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날아가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쳐박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. 제가 뭐 쳐봤다, 아니면 원천 본능이다, 뭐 바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. 필수 타격 능력. 그래서 필수 타격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스윙폼을 하는 게 아니라 타격이잖아요. 필수. 이렇게 해서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필수 타격이다. 필수 타격. 뭐 어떤 분은 이름이 필수여서 내 타격을 얘기하나?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 타격. 그게 바로 이겁니다. 이거. 그냥 오른손으로 들어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공이 있을 때 내가 위로 들어서 이걸 박을 수 있는 능력. 그리고 정확하게 공 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스윙의 형태를 들어가서 나는 이 모양만 할 거야. 라고 해서 들어가도 정타를 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모양 할게요. 굳이 왜 그 모양을 해요? 그래도 못 치는 척하면서 내기해서 돈 따고 싶어서요. 그러세요 그럼.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타가 나는 거예요. 말도 안 되잖아요.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.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끌고 내려오고 이쪽 뒤에서 나오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레슨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. 이게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무심코 내리는 이 필수 타격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됐다는 가정 하에 제가 멤버십 3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잖아요. 이게 기본형. 정말 스윙으로서의 기본형. 골프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본형 1단계예요. 그래서 1단계에서 백스윙 들고 이 모양만 만들어주면 사실 여기서 멈추고 싶었지만 관속력 때문에 같죠. 근데 공이 이런 식으로 날아간단 말이야. 근데 디자인을 해서 공을 이렇게 날아가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? 필수 타격 능력. 이걸 안 해. 그러면 지금 뭐 제가 그래요. 이런 레슨을 막 떠들면 야 도대체 뭔 소리냐? 왜? 주류가 아니거든. 저는 약장사잖아요. 여기 뭐 컨벤셔널 스윙이라고 해서 딱 겨드랑이 붙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게 주류잖아요. 그럼 왜 못 쳐? 잘 쳐야지. 왜 못 치냐고.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영상 때려보는데 왜 못 치냐고요. 답이 아니기 때문에 못 치는 거예요. 어떤 동작을 해도 된다니까. 여기서 나는 막 이렇게 아니면 막 이런 거 해도 돼. 그런데 필수 타격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잘 칠 수 없다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아마추어 골프하면 최소한 50%는 계속 이런 거에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중급 정도가 되면 이걸 한 30%로 내리고 어떤 스윙 모양.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. 제 멤버십 3에 오면 1단계 소화시키고 2단계 소화시키고 3단계 소화시키고 피니쉬까지 4단계 소화시켜서 마지막에 피니쉬 단계 갔을 때는 필수 타격 능력이 되니까 피니쉬까지 빨리 가세요. 이런 식으로 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피니쉬로 딱 만들어내는 거지. 아시겠어요? 어떠한 모양이건 정타를 만들어야 그 다음의 결과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거의 절대적인 조건은 필수 타격 능력입니다. 제가 올해까지는 공개 영상을 올릴 거지만 올해 지나면 다시 멤버십으로 집어넣을 거예요. 그것도 멤버십 3 쉐도우 스윙 바로 밑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듯하나 정말 여러분의 골프 능력을 판가름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헛다리 짚지 마십시오. 헛다리. 그것 때문에 영상 찍은 겁니다.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